EBS의 초등 발음 클리닉 Hi everyone! Welcome to EBSC 초등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저랑 정말 중요한 발음 같이 배워볼 건데요. 자, 오늘 다룰 표현들 먼저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고 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Beverage What's your favorite beverage? Breath I'm out of breath Record She broke the world record Okay, 여러분 잘 들었나요? 오늘도 어떤 표현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확인해 볼게요. 자,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습니다. Beverage, Breath, 그리고 Record 자, 어때요 여러분? 선생님 발음까지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좀 느껴지나요? 맞아요. 오늘 모음 같이 한번 볼 건데요. 오늘 나온 이 단어들의 이 모음들이 다 같은 소리가 납니다. 자, 어떤 소리일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발음 기호상 이 이 있잖아요. 알파벳 이가 있으면 발음이 어떻게 나냐면요. 이가 아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아니라 애 소리가 나야 돼요. 애 소리. 오늘 다룬 단어들은 다 발음 기호상 이 모음 부분이 이 알파벳 이거든요. 그래서 애 발음으로 처리를 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같이 한번 하나씩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이거 음료라는 단어죠. 음료. 근데 이거 이 글자만 보고 많은 친구들이 Beverage라고 발음 실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런데 발음 기호를 보면 이게 애, 애 발음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 Be라고 해줘야 돼요. Beverage. Beverage? No, no, no. Be. Beverage. 이게 음료라는 뜻이죠. 자, 예문으로 한번 볼까요? 네가 가장 좋아하는 Beverage. 음료는 뭐야? 라고 물어볼게요. What's your favorite beverage? Beverage 발음. 오케이. 자, 두 번째. 이 단어도 조금 생긴 것만 보면 뭔가 Breathe라고 읽어야 되나 싶기도 할 수 있는 단어인 것 같은데 이것도 발음 기호를 여러분이 언젠가 확인한다면 이 발음이라서 A로 갈 겁니다. Breath. Breath. 자, 이 단어는 뜻이 숨이라는 명사예요. 명사 Breath. 자, 어떤 식으로 말할 때 많이 쓰냐면 이런 문장 한번 볼게요. 나 숨이 차. I'm out of breath. 우리가 많이 걷거나 뛰거나 계단 특히 오르면 이렇게 핵핵 숨이 차죠. 그럴 때 숨이 다 독났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영어에서 충분하게 숨이 있지 않고 지금 다 숨이 다 떨어졌어. I'm out of breath. 이럴 때 이제 이 Breath 부분을 Breathe라고 발음하면 안 된다는 거. Breath. 애 발음이라는 거 여러분. 알겠죠? 자, 마지막 단어. 이 단어는 오늘 볼 단어는 명사입니다. 명사로 기록이라는 단어인데요. 그럴 때는 이 모음이 애 발음이 나요. 그래서 리가 아니라 레. 애 발음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Record. 알바름이다 보니까 선생님이 계속 레 라고 표기를 하고 있어요. 레 라고 하면 여러분 L로 실수할까 봐. 레. Record. 이렇게 발음이 나고 동사로 기록하다 도 있어요. 그럴 때는 record. 이렇게 리 발음으로 바뀌거든요. 영어는 품사마다 이렇게 발음이 달라질 때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돼요. 오늘 명사로 기록. 자, 이런 말 해볼까요? 그녀는 세계 기록을 깼어. 그렇게 깨다. break의 과거. broke로 써볼게요. She broke the world record. 이럴 때 세계의 기록인데 world, record. 이렇게 갑자기 기록하다. 동사 발음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쵸? 명사로 record. 오케이. 오늘의 포인트 여러분 확실하게 감 잡았죠? 그럼 우리 이 단어들 같이 한번 확실하게 연습하러 가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오케이. 오늘 배운 표현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여러 번 따라 말해보면서 발음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음료. 이거 비버리지 아니고요. beverage 라고 했죠. 자, 듣고 따라 해주세요. beverage 한 번 더 beverage great job 두 번째 단어는 숨이죠. 숨 명사입니다. breathe 아니고 다 듣고 따라 해주세요. breath one more time breath good job 애 발음 계속 기억하면서 마지막 단어도 역시 명사로 기록입니다. record great record 아니이고 지금은 다시 한번 record very good 정말 잘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문장들로도 훈련을 해볼까요? 첫 번째 문장 네가 좋아하는 음료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뭐야?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바로 갑니다. what's your favorite beverage what's your favorite beverage? wonderful 첫 번째 문장. 나 숨이 차. 헥헥. 같이 한 번 해볼까요? I'm out of breath. One more time. I'm out of breath. Good job. 마지막 한 문장만 더 가보겠습니다. 그녀는 세계 기록을 깼어. 좋은 소식입니다. 이 record 기록 부분 주의하면서요. 음, 좋아요. 한 번만 더 가볼게요. She broke the world record. Good job. 정말 잘했어요. 오늘 배운 이 단어들 여러분 확실하게 복습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의 발음 다시 한 번 들어보러 가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Beverage. What's your favorite beverage? What's your favorite beverage? Breath. Breath. I'm out of breath. I'm out of breath. 네, 여러분. 오늘의 학습도 잘 이해했나요? 발음 어떻게 하는지 헷갈린다면 발음 기호를 확인했을 때 알파벳 E 보이면 E 발음이 아니라 E 발음이다. 이거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C 초등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바이 바이.